아, 뭐뭐 사야되더라? 우리 쌍둥이들 기저귀랑 분류랑 간식도 사야되네? 아, 쌍둥이라서 금방금방 떨어진다니까? 돈이 2배로 들어간단 말이야 어? 뭐야? 우리 쌍둥이들 벌써 깬 거야? 아직 일어날 시간 안 됐는데? 아가 우리 쌍둥이들 벌써 일어났네? 혹시 배가 고픈 거니? 자, 일어불래? 우리 아가 잘 잤어? 어? 우리 아가 너무 귀여워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왔네? 으흐흐흐흐 아! 아이고, 무인아! 우리 둘째가 침대에서 떨어졌잖아! 아가! 어떡하면 좋아 괜찮니? 큰일 날 뻔했잖아 엄마한테 빨리 오고 싶었어 우리 아가 다치면 안 돼 우리 아가 다치면 엄마 너무 속상해요 우리 쌍둥이들 엄마가 키석이 갈아줄게 자, 우리 첫째 먼저 여기 누워볼까? 자, 우리 아가 한번 볼까? 어구! 우리 아가 응가했구나 오! 냄새! 와주 지독하다 우리밖에 안 보곤 듯해 쓰레기통! 쓰레기통! 어! 저기 있다! 얍! 예이! 도우니! 바비가 집에 있으려나? 바비! 집에 있어? 누구? 어? 이사벨라! 무슨 일이야? 바비! 나 마트에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쌍둥이들 좀 잠시만 봐줄 수 있어? 뭐? 나도 지금 마트에 가는 길이야 어떡하지?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안 된다고? 아, 어떡해! 우리 쌍둥이들 데리고 마트 가면 내가 잠을 하나도 볼 수가 없거든 아, 어떡하면 좋지? 어? 이사벨라! 마트에 간다고? 우와! 쌍둥이들 데리고 우와! 쌍둥이들 데리고 우리 금방 갔다 올 거니까 잠시만 맡겨볼까? 어? 조금 걱정되는데 알았어! 그럼 첼시랑 토미만 믿을게 네! 잘 갔다 오세요! 엄마 잘 갔다 와요! 점프! 오예! 잘한다! 이렇게?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아, 아우! 이거 무슨 냄새야? 토비! 너 혹시 빵구 꼈어? 뭐? 나 빵구 안 꼈는데? 나 아니야! 어? 태피! 왜 그래? 배고파? 간식 줄까? 츠아? 으으이잏! 냄새! 누나! 아기 동상고 같아! 디디 동상고 같아! 누나! 아기 기저귀 갈아야 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지우기! 누나는 지금 바쁘다 자, 여기 기저귀 있고 그 다음엔 볼티슈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와, 내 은가보다 더 크다 아니, 애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동물을 사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어떻게, 내 손에 돈 묻었죠? 제시, 제시, 빨리 도와줘 제시 누나, 누나 내 손에 너무 덥다 어떡해 야, 너 절로 안 가? 내 피!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가라고 빨리, 빨리! 오지 마라 어떡해 이제 다 씻었다 손에서 아직도 똥냄새 난다 자, 누나가 깨끗하게 거품 무궁 시켜줄게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우와 너무 많이 뿌렸나? 자, 얼굴도 닦고 머리도 감아야 된다 완전 귀여운데? 뽀득뽀득 깨끗하게 어그도 씻고 우와 대피 네 얼굴에 어그 잘 뜯 묻었다 자, 그럼 다 씻었으니까 말리로 가볼까? 어? 토미 빨리 가서 드라이기 가져와 뭐? 싫어 왜 자꾸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누나가 가지고 와 응? 응? 로션이 어딨지?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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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피 잘했어, 잘했어 넌 역시 천재야 아! 그만해! 간지럽잖아 아! 베이비 오일로 먼저 발라줘야지 얼굴도 바르고 보미도 바르고 다리에도 발라줘야지 바르지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바르자 바르자 왕창 발라주자 바르고 제부도 바르고 오 반짝반짝 해줬는데 자, 뒤로 돌아 봐 등에도 바르고 귀여운 엉덩이도 바르고 이번엔 로션을 발라줘야지 바르자 바르자 왕창 발라주자 로션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거야 오 이 정도면 됐나 자 둘째 너도 바르자 바르자 왕창 발라주자 얌전히 있어야 돼 얼굴에도 바르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분도 발라줘야지 분을 발라야 엉덩이가 뽀송뽀송한거야 자 성어가 엉덩이의 푼 발라줄게 누구 먼저 발라줄까 여기도 바르고 더미 쌍둥이들 뭐하고 있는데 압수성 야 야 더미 너 지금 뭐하는거야 뚜뚜루뚜 어? 누나 왔어? 내가 내가 애기들한테 로션도 발라주고 품도 발라줬다 나 잘했지 이것 봐라 내가 왕창 발라줬다 야 야 아 어떡해 다시 씻겨줘야 되잖아 야 토미 너 이게 뭐야 이리 와봐 너 머리에도 묻었고 얼굴에도 묻었어 자 누나가 좀 닦아줄 테니까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엄마 진창이잖아 큰일났다 To be careful 아 야 뭐야 아우 간지러워 내 얼굴에도 calls 어? 어떻게! 엄마랑 이사벨라가 왔나봐! 어? 누나! 어, 어떡하지? 이거 다 너 때문이다! 어? 아니 얘네들이 뭐 하길래 문을 안 여는 거야? 바비!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이사벨라!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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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아, 그, 그게 뭐냐면요. 아, 이게...